너한테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치즈는 항상 짜증이 나있어요 항상 진짜 짜증이 나있어서 매니저 오빠한테 매니저 오빠를 조금 가지고 좀 놓는 거예요 못되게 그래서 못되게 걸었다가도 매니저 약간 쪼그라날려면 내가 오빠 덕분에 잘못한 거 있어?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랑을 어쩔 줄 모르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씨가 참 모든 것이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진로는 받겠습니다